종목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종목 여러개 살펴볼텐데요. 먼저 이게 슈퍼볼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운동이죠.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해서 미국에만 있는 미식축구인데요. 여기 결승전 슈퍼볼에 대한 광고료가 30초에 400만 달러에서만 45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럼 1초로 볼 때 1억이 넘죠. 그렇게 대단한 광고료를 지불하고도 여기다 굳이 광고를 하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여기다가 광고를 한다는 것은 기업 이미지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다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다 광고를 한 기업 중에서 현대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목표가 32만 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그대로 모두 유지가 됐습니다. 신형 제네시스의 호재가 미국 판매도 기대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신형 제네시스에 대한 호재가 이어지면서 4월에 미국의 판매를 앞두고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에 한국자동차 기자협회가 선정을 하는 2014 한국 올해의 차에서 대상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1월 29일에는 기아차의 신형 소울과 함께 디자인 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반영하면서 신형 제네시스의 내수 판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1월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3.6%나 증가를 하면서 3,728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슈퍼볼에서의 광고 내용을 좀 보시면 그 안에 광고를 한 업체가 모두 57편이었습니다. 그중에 6위를 차지했고요. 그중에 완성차 업체들 13곳이 광고를 했는데 그중에 현대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의 광고 제네시스가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5위는 현대의 엘란트라, 우리나라에서는 아반떼로 팔리고 있죠. 6위는 기아의 K900, K9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1위를 차지했다는 거 신형 제네시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를 좋게 봤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차로서 현대의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미지와 함께 또 우리나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과 함께 미국에서 4월에 출시가 되는데요. 그 출시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도 투자 의견도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코라오 홀딩스 보겠습니다. 3만 8천원이고 역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매수 의견 가져갔는데요. 코라오 홀딩스 요즘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만 8천원 의견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S&T 모터스의 지분 32%를 코라오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오세영 회장이 인수합니다. S&T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오토바이 시장이 IMF 때부터 해서 쭉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요즘은 수입 고가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러면서 S&T 모터스는 사실 설자리를 좀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코라오 홀딩스에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S&T 모터스의 가치가 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S&T 모터스는 계속해서 판매량을 줄어들고 있고요. 코라오 홀딩스의 오토바이 판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코라오 홀딩스가 갖고 있는 오토바이의 라인업은 100cc, 125cc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00cc, 125cc면 오토바이 중에서 소형에 가까운 오토바이를 뜻하는 건데요. 그런데 S&T 모터스는 30년 동안 계속해서 오토바이만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700cc까지도 그 라인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라오가 이걸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100cc, 125cc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이때까지 단가가 70만 원대에 불과했다면 S&T 모터스가 갖고 있는 것은 267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라오 홀딩스는 지금까지는 조립 생산을 해왔는데요. S&T 모터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오토바이를 만들었으니 엔진 기술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기술을 코라오 홀딩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도 또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S&T 모터스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도 코라오 홀딩스가 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이 뭔가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월 3일 그저께였죠. 100억 원대 자사주 매입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신흥국 불안으로 직격탄을 맞은 주가에 뭔가 서킷 브레이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매수 의견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인터파크 INT 보겠습니다. 18,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2014년 2월 6일 내일이죠. 이제 공모가 7,700원으로 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 도서, 엔터, 투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무전포 소매업체인 인터파크 INT. 7,700원의 공모가를 가져갔는데 목표가는 18,000원이다.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파크 INT의 순이익을 먼저 볼 텐데요. 순이익 성장은 2012년부터 2014년 그리고 내년까지 2015년까지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이익 상승 모멘텀을 보유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 볼 것 같으면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장에서의 여행, 투어가 상당히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온라인 여행 시장이 연평균으로 14% 내외의 고성장을 시현 중인데요.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많은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이미 온라인의 침투율이 43%가 북미고요. 유럽이 40% 온라인 침투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태 지역은 아직까지 25%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언젠가는 이것도 선진국을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인터파크 INT가 그 중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터파크는 전통적으로 문화, 공연 부문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워낙에 좋죠. 그 시장 지배력까지 함께 또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터파크 INT에 대해서 신규 진입하지만 18,000원의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오늘 종목터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